반대로 이재명 씨의 행보는 어떨 것 같아요? 어 재개하죠. 그 사람은 정말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 부분으로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진짜 원탑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그만한 포부에 관련된 자기가 또 노력도 하는 사람이고 뭐 이재명 씨가 나오지 않겠나? 이재명 씨가 지금 당장에 감옥을 가는 거는 조금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. 감옥은 가지 않는다.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, 이명박 대통령 그 앞에 그는 수선을 조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. 감옥으로 간다, 안 간다 뭐 그런 걸로도 무당들이 영상을 많이 찍고 위험한 발언들을 조금 많이 하셨던데 원주에 금아신당이라고 하신데 솔직히 정말 정성껏 잘 봐주니까 일단은 이재명 씨는 이제 감옥에 가질 않을 수도 있다. 이재명 씨는 이제 감옥으로 간다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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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